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2만 6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,84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. 올 들어 고용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8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. 다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월과 2월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가 3월 83만 1천 명으로 떨어진 뒤 4월과 5월 반등했지만 6월과 7월에는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.